네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게 너냐?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보고 싶은데 도망가 그냥 좀 빨리 가라고! 강호그룹 셋째 오늘도 방해같이 못 나오겠구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생아 새끼라고 당신들 뭐야? 니네가 갖고 튄 5천 그거 받으러 온 분들이지 헤미? 나 그런 거 없어 지금이랑 다르게 살길 원했던 거 아니야? 네가 말하는 힘 또 내가 볼 땐 별거 아니야 나한텐 그것보다 더 센 게 있거든 그게 뭔데? 간절함 미치 전해를 강호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핵폭탄 난 강인아 넓이다 이제 시작이야 제가 회장님을 부여드리면 절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강중무 회장님의 아들 강인아로 뭐가 됐든 한다고 한 건 꼭 할 거예요 목표를 잃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모든 시선에 오직 너 한 사람을 바라볼 거야 너 완벽하게 성공해낼 거니까 잘해 주십시오 카카오 최소한 최소한 해외 이준